반갑습니다 정화입니다. 바람에 많이 불어가지고 마이크를 이 안에 넣었습니다. 자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번도 보신 적 없는 커브샷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기 앞에 나무판이 있죠. 자 나무판 뒤쪽에 타겟이 있습니다. 자 나무판을 돌아서 커브샷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커브샷은 깃이 없는 베어 샷 부터로만 가능하죠. 자 제 커브샷 어떠셨나요? 우리나라 최초 아닙니까? 커브샷 신기하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만 꼭 부탁드립니다. 그래야 영상 만드는 재미가 안나겠습니까? 맞지? 감사합니다.